자, 이번에는 계정을 만드셨으니까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닷컴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요. 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시구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방금 만드신 계정을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들어가구요. 자,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됐죠? 계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실 분들은 휴대폰하고 연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에서 접속을 했을 때 저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설정을 하시면 좋구요. 자, 여기 지금 그리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누르시면 구글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계정을 알아볼 거니까요. 유튜브를 누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 취향에 맞는 이 맞춤 동영상이 뜨는데 유튜브는 이 맞춤 동영상을 띄워주는 그 알고리즘에 아주 본인들의 모든 돈을 다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그 채널이 키워져서 누군가의 이 맞춤 동영상에 우리의 영상이 뿌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튜브 학교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자, 자동으로 채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채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채널 만들기 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채널이 생긴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채널을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내가 채널을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싶으면 계정을 또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나 수학 과목에 대한 채널을 만드시고 또 그거 말고 강아지 취미 또는 애완 또는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채널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또 결국은 사실 많은 분들이 채널을 따로 운영하시다가 그냥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의 채널로 합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 수익 창출이 되는 채널 쪽으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 만들기 보다는 하나에 차근차근 올려보고 반응이 좋은 것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올리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는 동영상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굳이 클릭을 많이 해서 누군가의 추천 동영상에 뿌려지는 이런 보편적인 목표가 아닌 하나의 코드,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의 영상들을 꾸준히 만드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채널 설명을 이렇게 누르셔서 우리 채널은 어떤 채널이에요? 라는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채널 아트는 별도로 또 시간을 만들어서 이게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만드는 방법을 별도의 시간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것은 뭐냐면 클릭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운영하는 그 동영상을 만드는 그 크리에이터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업로드 누르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드래그 하셔서 올리시면 되고요. 또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다면 여기에 쫙 나오기도 하고요. 또 분석을 누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갔는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댓글 또 사람들이 나온 댓글들을 달아놓은 댓글들을 이렇게 한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눈으로. 여러가지 기타 기능에는 재생 목록, 실시간 스트리밍, 번역 상태 기능, 오디오라이브를 채널 맞춤서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는 사실 더 많은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원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요런 형태였는데요. 유튜브 안에도요.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여기에 올려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가지 비즈니스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채널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채널을 만드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